안녕하세요. 인생명작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오는 불안함,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삶의 불안정성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이따금씩 나를 둘러싼 그림자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로 때로는 내 삶의 시계가 멈춘듯이 주저앉는 순간이 있죠. 시간은 흘러가지만 주어진 시간은 그대로 멈춰있는 채로 중심 없이 외로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일, 예전엔 설레이던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사람, 즐거운 일들도, 어떤 때는 외로움의 흔적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죠.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희망도. 나와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 홀로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로움은 오히려 좋은 것이죠. 외로울 때 내 자신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는 나의 존재를 잊고 주변에만 신경 쓰지만 외로울 때 나 홀로 고독한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있는 참된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삶의 무게가 무색해지는 외로움이 소리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을 예전처럼 무기력이나 우울증으로 여기지 않고 그 느낌을 바라보며 우리의 내면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의 깊이만큼 삶의 깊이도 한층 깊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때 중 하나입니다. 이런 삶의 고된 때를 겪으면서 크게 성장하는 사춘기도 올 것이고 어느 날 햇살이 내리쬐는 아침에 외로움의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통해 우리는 삶을 더 깊이 살아가며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늘 불안정하고 불안하며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삶은 아름답습니다. 만약 삶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그런 삶은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텅 빈 것일까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은 자유의지를 펼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나약하고 석박되며 틀에 박힌 존재가 됩니다. 확실한 삶은 자유를 제한하며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확실한 삶은 어떻게 보이더라도 단조롭고 지루하며 생기가 없습니다. 미래가 명확하게 보장된다면 더 이상의 도전이나 발전의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서 비롯된 모험과 도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노후를 준비하려 들기보다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순간을 깊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삶에서 나타나는 도전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삶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불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불확실한 삶에서 오는 경이로움을 감상하세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삶은 더욱 흥미로워지는 법이죠. 우리는 그 불안한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정한 미래를 걱정하고 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큰 불안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불안함과 위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그 순간을 깊이 지켜보아야 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빛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극과 극은 언제나 가깝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좌절과 혼란이 극적인 기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가끔은 눈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극과 극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안정한 미래에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 마주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에너지를 모아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은 에너지의 흐름일 뿐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힘을 내어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은 언제나 가깝고 그 사이에는 우리의 눈빛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을 초종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은 오히려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불안과 위험을 버리려 애쓰지 말고 삶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이고 환영하세요.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려 들지 말고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가세요. 불안함을 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이끄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불안한 순간들에서 온 경이로움을 감상하고 삶의 모든 가능성에 감사하세요. 불확실성이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면 불안함과 위험, 혼란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안정한 삶은 우리에게 자유와 창조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때로는 삶이 꼬이고 괴로우며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삶의 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삶의 혼란을 느긋하게 즐겨보세요. 마치 아수라장처럼 난장판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들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관찰해보세요. 오는 삶을 전체적으로 느끼고 만끽하고 수용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삶을 조종하려 하지 말고 통제하려는 욕망을 놓아버리세요. 삶은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삶의 매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고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받아들이세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깊은 곳으로 더욱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에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불안정함과 위험을 포용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펼쳐지며 더 큰 인형과 의미를 찾아갈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불안한 삶을 즐기며 모든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이것이 삶의 참된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는 길이며 삶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순간 이 불확실한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찾아가세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으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괴로움을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로 가득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괴로운 상황이라도 마음을 잘 다룬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습니다. 마음은 상황을 이기지 못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화가의 손과 같습니다. 능숙한 삶이 화가인 우리는 마음을 내어 그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에 따라 화가의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변하는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삶은 포기하기 쉬운 괴로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급이나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그 괴로운 상황에 안주하여 머물면 더 큰 실망과 자괴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도 그 상황에서 하나하나 다시 시작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어렵지만 최악을 가정해보면 오히려 괴로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넘어 즐거운 일과 감사할 일을 찾아가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부자 사업가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죽음을 앞두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원하던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즐거운 순간들을 쌓아갔더니 마침내 몸이 왕쾌되었다는 사실은 마음이 변하면 생사의 인연도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과 죽음은 마음으로 짓는 일이며 마음이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괴로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안절부절하는 우리의 마음이 평통인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면 뜻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며 마음이 변하면 주변과 세계도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나 자신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태해지면 순식간에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은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항상 불안하게 하며 노력하고 남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노력은 중요하지만 이런 무한한 경쟁과 두려움의 마음이 없다면 노력을 하더라도 마음은 훨씬 가벼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삶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상, 타인은 모두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뉠 수 없는 불변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과 싸워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을 적으로 만들어 내버려둔 채로 싸우다 보면 결국 지치게 될 것입니다. 삶은 나를 깨뜨릴 수 없고 세상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누구든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기는 것은 나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품고 안으며 함께 누리는 것이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깊은 이해와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따금씩 나를 둘러싼 그림자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로 때로는 내 삶의 시계가 멈춘듯이 주저앉는 순간이 있죠. 시간은 흘러가지만 주어진 시간은 그대로 멈춰있는 채로 중심 없이 외로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일, 예전엔 설레이던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사람, 즐거운 일들도 어떤 때는 외로움의 흔적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죠.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희망도 나와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 홀로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로움은 오히려 좋은 것이죠. 외로울 때 내 자신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는 나의 존재를 잊고 주변에만 신경 쓰지만 외로울 때 나 홀로 고독한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있는 참된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삶의 무게가 무색해지는 외로움이 소리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을 예전처럼 무기력이나 우울증으로 여기지 않고 그 느낌을 바라보며 우리의 내면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의 깊이만큼 삶의 깊이도 한층 깊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때 중 하나입니다. 이런 삶의 고된 때를 겪으면서 크게 성장하는 사춘기도 올 것이고 어느 날 햇살이 내리쬐는 아침에 외로움의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통해 우리는 삶을 더 깊이 살아가며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늘 불안정하고 불안하며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삶은 아름답습니다. 만약 삶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그런 삶은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텅 빈 것일까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은 자유의지를 펼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나약하고 속박되며 틀에 박힌 존재가 됩니다. 확실한 삶은 자유를 제한하며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확실한 삶은 어떻게 보이더라도 단조롭고 지루하며 생기가 없습니다. 미래가 명확하게 보장된다면 더 이상의 도전이나 발전의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서 비롯된 모험과 도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노후를 준비하려 들기보다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순간을 깊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삶에서 나타나는 도전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삶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불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불확실한 삶에서 오는 경이로움을 감상하세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삶은 더욱 흥미로워지는 법이죠. 우리는 그 불안한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정한 미래를 걱정하고 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큰 불안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불안함과 위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그 순간을 깊이 지켜보아야 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빛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극과 극은 언제나 가깝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좌절과 혼란이 극적인 기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가끔은 눈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극과 극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안정한 미래에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 마주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에너지를 모아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은 에너지의 흐름일 뿐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힘을 내어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은 언제나 가깝고 그 사이에는 우리의 눈빛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을 초종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은 오히려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불안과 위험을 버리려 애쓰지 말고 삶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이고 환영하세요.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려 들지 말고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가세요. 불안함을 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이끄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불안한 순간들에서 온 경이로움을 감상하고 삶의 모든 가능성에 감사하세요. 불확실성이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면 불안함과 위험, 혼란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안정한 삶은 우리에게 자유와 창조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때로는 삶이 꼬이고 괴로우며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삶의 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삶의 혼란을 느긋하게 즐겨보세요. 마치 아수라장처럼 난장판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들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관찰해보세요. 오는 삶을 전체적으로 느끼고 만끽하고 수용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삶을 조종하려 하지 말고 통제하려는 욕망을 놓아버리세요. 삶은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삶의 매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고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받아들이세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깊은 곳으로 더욱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에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불안정함과 위험을 포용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펼쳐지며 더 큰 인형과 의미를 찾아갈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불안한 삶을 즐기며 모든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이것이 삶의 참된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는 길이며 삶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순간 이 불확실한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찾아가세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으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괴로움을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로 가득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괴로운 상황이라도 마음을 잘 다룬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습니다. 마음은 상황을 이기지 못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화가의 손과 같습니다. 능숙한 삶이 화가인 우리는 마음을 내어 그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에 따라 화가의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변하는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삶은 포기하기 쉬운 괴로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급이나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그 괴로운 상황에 안주하여 머물면 더 큰 실망과 자괴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도 그 상황에서 하나하나 다시 시작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어렵지만 최악을 가정해보면 오히려 괴로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넘어 즐거운 일과 감사할 일을 찾아가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부자 사업가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죽음을 앞두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원하던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즐거운 순간들을 쌓아갔더니 마침내 몸이 왕쾌되었다는 사실은 마음이 변하면 생사의 인연도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과 죽음은 마음으로 짓는 일이며 마음이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괴로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안절부절하는 우리의 마음이 병통인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면 뜻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며 마음이 변하면 주변과 세계도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나 자신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태해지면 순식간에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은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항상 불안하게 하며 노력하고 남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노력은 중요하지만 이런 무한한 경쟁과 두려움의 마음이 없다면 노력을 하더라도 마음은 훨씬 가벼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삶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상 타인은 모두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뉠 수 없는 불변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과 싸워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을 적으로 만들어내버려 둔 채로 싸우다 보면 결국 지치게 될 것입니다. 삶은 나를 깨뜨릴 수 없고 세상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누구든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기는 것은 나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품고 안으며 함께 누리는 것이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깊은 이해와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따금씩 나를 둘러싼 그림자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로 때로는 내 삶의 시계가 멈춘듯이 주저앉는 순간이 있죠. 시간은 흘러가지만 주어진 시간은 그대로 멈춰있는 채로 중심 없이 외로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일 예전엔 설레이던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사람 즐거운 일들도 어떤 때는 외로움의 흔적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죠.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희망도 나와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 홀로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로움은 오히려 좋은 것이죠. 외로울 때 내 자신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는 나의 존재를 잊고 주변에만 신경 쓰지만 외로울 때 나 홀로 고독한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있는 참된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삶의 무게가 무색해지는 외로움이 소리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을 예전처럼 무기력이나 우울증으로 여기지 않고 그 느낌을 바라보며 우리의 내면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의 깊이만큼 삶의 깊이도 한층 깊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때 중 하나입니다. 이런 삶의 고된 때를 겪으면서 크게 성장하는 사춘기도 올 것이고 어느 날 햇살이 내리쬐는 아침에 외로움의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통해 우리는 삶을 더 깊이 살아가며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늘 불안정하고 불안하며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삶은 아름답습니다. 만약 삶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그런 삶은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텅 빈 것일까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은 자유의지를 펼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나약하고 속박되며 틀에 박힌 존재가 됩니다. 확실한 삶은 자유를 제한하며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확실한 삶은 어떻게 보이더라도 단조롭고 지루하며 생기가 없습니다. 미래가 명확하게 보장된다면 더 이상의 도전이나 발전의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서 비롯된 모험과 도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노후를 준비하려 들기보다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순간을 깊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삶에서 나타나는 도전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삶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불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불확실한 삶에서 오는 경이로움을 감상하세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삶은 더욱 흥미로워지는 법이죠. 우리는 그 불안한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정한 미래를 걱정하고 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큰 불안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불안함과 위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그 순간을 깊이 지켜보아야 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빛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극과 극은 언제나 가깝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좌절과 혼란이 극적인 기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가끔은 눈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극과 극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안정한 미래에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 마주 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에너지를 모아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은 에너지의 흐름일 뿐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힘을 내어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은 언제나 가깝고 그 사이에는 우리의 눈빛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을 초종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은 오히려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불안과 위험을 버리려 애쓰지 말고 삶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이고 환영하세요.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려 들지 말고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가세요. 불안함을 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이끄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불안한 순간들에서 온 경이로움을 감상하고 삶의 모든 가능성에 감사하세요. 불확실성이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면 불안함과 위험 혼란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안정한 삶은 우리에게 자유와 창조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때로는 삶이 꼬이고 괴로우며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삶의 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삶의 혼란을 느긋하게 즐겨보세요. 마치 아수라장처럼 난장판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들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관찰해보세요. 오는 삶을 전체적으로 느끼고 만끽하고 수용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삶을 조종하려 하지 말고 통제하려는 욕망을 놓아버리세요. 삶은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삶의 매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고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받아들이세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깊은 곳으로 더욱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에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불안정함과 위험을 포용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펼쳐지며 더 큰 인형과 의미를 찾아갈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불안한 삶을 즐기며 모든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이것이 삶의 삶의 참된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는 길이며 삶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순간 이 불확실한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찾아가세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으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재 괴로움을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로 가득 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허무해지 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괴로운 상황이라도 마음을 잘 다룬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잇습니다. 마음은 상황을 이기지 못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화가의 손과 같습니다. 능숙한 삶이 화가인 우리는 마음을 내어 그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에 따라 화가의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삶은 포기하기 쉬운 괴로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급이나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그 괴로운 상황에 안주하여 머물면 더 큰 실망과 자괴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도 그 상황에서 하나하나 다시 시작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어렵지만 최악을 가정해보면 오히려 괴로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넘어 즐거운 일과 감사할 일을 찾아가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부자 사업가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죽음을 앞두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원하던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즐거운 순간들을 쌓아갔더니 마침내 몸이 왕쾌되었다는 사실은 마음이 변하면 생사의 인연도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과 죽음은 마음으로 짓는 일이며 마음이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괴로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안절부절하는 우리의 마음이 병통인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면 뜻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며 마음이 변하면 주변과 세계도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나 자신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태해지면 순식간에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은 노심 초사하게 만들고 항상 불안하게 하며 노력하고 남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노력은 중요하지만 이런 무한한 경쟁과 두려움의 마음이 없다면 노력을 하더라도 마음은 훨씬 가벼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삶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상 타인은 모두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뉠 수 없는 불변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과 싸워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을 적으로 만들어 내버려둔 채로 싸우다 보면 결국 지치게 될 것입니다. 삶은 나를 깨뜨릴 수 없고 세상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누구든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기는 것은 나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품고 안으며 함께 누리는 것이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깊은 이해와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